전청조의 사기 행각 그리고 남현이와의 공범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지난 사건 내용을 보다 보면 전청조와 남현이가 성관계를 했다라는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여자인데 남자로 알고 관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아플 용자알 코너에서는 카라큘라 탐정이 나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MC 용진은 카라큘라에게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알려달라고 하자 카라큘라는 현재 가장 핫한 IM 실내 사건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일명 성기 실종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용진은 찾았냐 이거예요. 실종된 거라며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카라큘라는 찾았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용품이 아니더라고 답하였는데요. 저 또한 전청조가 어떻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했었는데요. 카라큘라는 전청조가 ftm패커라는 명칭의 기구를 썼다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기구는 남자의 성기와 똑같이 생겼고 특수 접착제를 발라 붙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구를 찾아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도 정말 똑같았습니다. 색상 및 크기, 길이 또한 살의 흡착도 잘 되고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종류도 다양하게 되어 있어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남현이가 믿었다는 고안 이식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도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어 카라큘라는 여자가 그걸 착용하고 목욕탕을 가도 속을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어 이용진도 예시 사진을 보며 정말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전청조는 성전환 후 성관계 방법을 물어보기 위해 ftm 트랜스젠더 유튜버에 접근도 했었는데요. 정청조는 본인의 원생 중 한 명이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하고 싶어한다 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짜 전청조는 남현이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